윙라이온과 카이온을 찾아라! 카이온, 어디에 있니? 너도 지금 아빠를 찾아 이 넓은 도시를 헤매며 다니고 있는 거니? 너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구나. 혹시 저것이라면? 윙라이온은 자동차 모양이 아니라고? 그래, 개굴. 녀석은 특수한 거대 메카니멀이니까, 개굴. 난 다른 메카니멀들처럼 자동차 모양인 줄 알았는데. 그럼 윙라이온은 어떻게 생겼지? 그게 뭐랄까, 개굴. 저기 혹시 여기에 그림 그릴만한 거 없어, 개굴? 그림을 그릴만한 거라. 그거야 내가 당장 해결해 주지. 그래. 이자, 윙라이온이야, 개굴. 저게 뭐야? 아주 불가사이한 그림이다. 그림엔 영 재능이 없나 보구나. 저 그림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는데. 개굴, 완전히 똑같은데? 대체 도움이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개굴? 똑같다고? 아, 그럼 진짜랑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야, 개굴. 이게 그 윙라이온이야? 그래, 개굴. 그리고 옆에 있는 자동차가 타이온이다, 개굴. 아까 그림이랑은 완전 딴 판이잖아. 처음부터 이걸 보여줬으면 됐을 거 아니야. 괜히 그림 그린다고 시간만 낭비했네.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개굴. 뭐 하는 거야? 정보 수집할 때 쓰려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사진 있으면 물어보기도 편하겠는데? 좋아. 최고다! 냄새부터 맛있겠다. 뭘 하고 있나 했더니, 그런 걸 만들고 있었구나. 이소벨이 만든 거야. 우와, 이소벨! 너 케이크도 만들 줄 알아? 한 번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주이가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 난 그냥 방법만 알려준 거 몰라. 꽤 맛있겠는데? 좋아, 난 이걸로 먹을래. 오빠, 다 똑같은 케이크라고. 한 사람당 하나씩이야. 어? 하지만 다섯 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벌써 다 먹었거든. 맛도 볼 겸 해서. 그러니까 맛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어, 최고다! 아깝다! 아, 깨져버렸어. 어, 이런 케이크가... 어떡하지? 야롱이? 그런데 야롱이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몰랐어? 전부터 여기 자주 놀러 왔는데. 뭐? 그게 정말이야? 그보다 야롱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어... 저기, 반다인! 이걸로 먹어. 아니야, 괜찮아. 네가 먹어. 조심하지 못한 내 잘못이니까. 야롱이는 우리 집 고향이야.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괜찮다니까. 이건 내가 떨어뜨린 거야. 안 돼! 어, 이소벨이 정성껏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먹으라고! 둘 다 싸우지 마. 내가 또 만들어줄게.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이건 우리 야롱이 탓이니까 난 됐어. 정말 고집 세네. 그럼 윙라이온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케이크를 먹는 건 어때? 응,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아! 가윤! 아빠 여기 있다! 내 목소리 들어다오! 크어어! 크어어! 어? 어? 류! 무슨 일이야? 방금 윙라이언의 목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부엉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가? 수색 결과는 어때? 이 근처엔 윙라이언과 카이오리 흔적이 없었어 그렇구나 그럼 좀 더 먼 곳을 찾아보자 어? 이 목소리는 아빠? 역시 맞아, 아빠야! 저쪽이다, 아빠! 이런, 아빠 목소리가 아니었어 아빠야, 어디 계시는 거예요? 뭐지? 이상한 차를 탄 여자애네 괜찮아? 어, 무슨 소리지? 차 바퀴가 빠져서 꼼짝 못 타게 됐구나 뭐야? 방금 네가 말한 거였어? 그래, 맞아 미니카가 말을 할 줄 알아? 난 미니카가 아니라 메카니몰이야 메카니몰이라고? 응, 뭐 그건 그렇고 그 차에서 내려서 바퀴를 빼내면 되잖아 응 안돼, 난 내릴 수가 없어 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있는 거구나 응, 이 휠체어가 내 다리야 그랬구나 미처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그럼, 여기서 잠깐만 기다릴래? 응 응 응 응 좋아, 간다 응 으악 으응 으앙 유아아 Actually, 으앙 으흐에 으아 있음 됐다... 대단해! 이렇게 작은데도 힘이 엄청나구나! 뭐, 이 정도쯤이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공격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아빠가 늘 말씀하셨거든! 아빠도 계셔? 응! 난 라영이라고 해, 넌? 난 카이오이야! 멋진 이름인데? 자, 이리로 올라와서 나랑 잠깐 얘기하지 않을래? 그래, 좋아! 어? 우와! 너 날 수 있구나! 힘도 세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굉장하다! 별거 아니야! 넌 비행기처럼 날아서 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그래, 갈 수는 있겠지! 지금까지 어떤 나라를 가봤어? 난 아직 이 도시밖에 몰라 아깝다, 그런 좋은 능력이 있는데... 만약 나한테 날개가 있다면 온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할 거야! 하지만 난 꼭 해야 할 일 있어! 해야 할 일? 응! 난 지금 아빠를 찾는 중이야! 아빠를 찾는 중이라고? 응! 아가씨, 친구가 생기셨군요! 어? 얼마나 찾았다고요?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잠시 혼자 산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친구가 생겼으니 기쁜 일입니다! 네? 제가 친구예요? 이소벨, 여기야? 응! 이 근처에서 윙라이온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거든 좋아! 내가 먼저 찾아내겠어! 어? 반다인, 너 지사하게! 뭐야, 저 두 사람? 둘 다 이소베리 케이크가 먹고 싶은 거야! 그렇군! 아, 못 말려! 우리도 흩어져서 이 주변을 찾아보자 아주머니, 혹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우와! 이거 맛있다! 야, 기훈찬! 찾지도 않고 계속 먹기만 하냐? 아, 윙라이온이다! 뭐? 이거 윙라이온이랑 썩배 닮았어! 맛있겠다! 정말! 할아버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에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진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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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걸 나한테 준다고! 아, 아니요! 아유, 난 이거 필요가 없는데! 으으으!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야골!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아, 나 이거 알아! 정말? 네? 아신다고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그게 장난감 가게였나? 장난감 가게요? 으아, 하지마! 으아, 막이 벌려! 으아! ㅋㅋㅋㅋㅋㅋ 뭐야? 똑같은걸 봤다는게 이거였어? 글쎄, 윙라이온을 담기는 했지만 그냥 장난감인데? 이속벨의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죽게 됐네요, 반다이님! 이속벨의 케이크? 그것 때문에 찬이보다 먼저 윙라이온을 찾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케이크야 먹든 안 먹든 별 상관없어. 가자! 정말 케이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그냥 허세 부리는 것뿐이야. 하지만 냉정해 보여서 멋지잖아? 와, 미니카다! 어, 이런. 이거 위험하군. 반다이님, 도망쳐요! 그래, 알았어. 이곳에 윙라이언이 있다는 정보는 완전히 가짜였나 보군. 어, 그러게. 혹시 여기 있다 해도 지역이 넓어서 쉽게 찾기엔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반다이님.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 어? 왜 그래? 무슨 일인가? 저기 있어.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이곳에서 계속 기다려봤자 헛수고이뿐이야. 하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저분, 가이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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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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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드디어 찾았다, 윙라이언. 넌... 난 반다인이야. 계속 널 찾고 있었어. 이제 이소베르 케이크는 반다이님의 차지군요. 너희는... 메카니벌!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널 데려가야겠어. 으흑... 뭐야? 내가 그랬다. 손대지마! 윙라이언은 내꺼다. 흑... 뭐라고? 넌... 제미안! 너희가 왜 윙라이언을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순히 넘겨줄 순 없어! 시끄러워.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내가 가져가겠어. 그럼 승부를 가리자. 데스포! 투스코! 좋아. 만타리, 프린스콩, 부탁한다. 셋업! 메카! 반드시 이겨라. 데스포 투스코! 메카니멀! 고! 케라! 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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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싸워라 프린스쿵 만탈이 맨카니마일 고! 가라 만탈이 프린스쿵! 손 속의 왕자 베이스쿵! 고요한 습격자 만탈이! 후아! 전엔 방심하는 바람에 너희한테 졌지만 오늘은 절대 지지 않는다! 흠, 웃기지마! 가라 만탈이! 네, 반대인! 저주의 거미줄! 스파이더 스태프! 아악! 받아라! 피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는 내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그 자리에 못 박히리라!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앤 꼼짝할 수 없을 거다! 좋았어! 연속 공격이다, 프린스쿵! 프린스쿵! 하늘에서 낙하 공격! 고릴라 스카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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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S4! 투스코! 반격해라! 공팔을 부르는 공격! 포로페이스! 불로 받아라! 불박치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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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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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탈이! 프린스쿵! 흠흠! 흠흠! 강력한 동! 동의의 습격! 강철 같은 펀치! 아이언 펀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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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손! 데빌 헨즈! 힘차게 돌지나마! 희라이놀러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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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지옥의 손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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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만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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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탈! 흠! 이제 그 거미는 내 차지야! 파이널 러빌리티! 흠! 흠! 훌! 흠! 널 되찾을 거야! 그때까지 무사히 견뎌야 해! 한나이님... 작별인사는 끝났나? 그럼, 만타리를 가져가겠어! 좋아, 배틀에 이겼으니 윙라이언을 가지러 가볼까? 윙라이언은 어디에 있지? 니가 싫어서 도망간 모양이군 하, 나한테 진 게 꽤나 분한가 본데 괜찮아, 윙라이언은 아직 이 근처에 있을 테니까 어서 찾아! 반다이님, 건강하세요 만타리... 반다인! 여기 있었구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윙라이언을 발견했어 정말? 하지만 도망가버렸어 게다가 데미안한테 만타리까지 뺏기고 뭐라고? 데미안도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 그랬군, 만타리가 녀석들한테... 그럼 케이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개곤? 무승 보니까 나눠 먹어야 하지 않을까? 흐흑... 흐흑... 우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응 엄청난 부자구나! 그래... 근데 엄마랑 아빤 일 때문에 외국에 계셔서 나 혼자뿐이야 이런 큰 집에서? 그럼 외롭지 않아? 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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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어디로 간 거냐? 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거지? 너희가 아직 안 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